물음표 카드 전경기 전장비 기계 재회종족 야수 멀록 골드를 전부 읽고 무작위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사일런트는 종종 모임 희귀 우물 실과 바늘 황금 타격 만들면 안다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오벼파기 축전기 오한 황금 우상을 획득합니다 와 황금 타격 황금 타수도 해야 돼요 황금 타격 수비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황금 타격 아 뭐야 한개도 원래 강호였어 황금 타격 황금 타격 발로 황금 타격 황금 타격 파란 카드야, 파란 카드야. 파란 카드. 뭐 넣지? 황금 오한. 아, 발견 안 나오네. 수동이네. 고급 카드. 흠흠. 왜 디펙트 카드라 먹을 게 없냐? 흠흠. 빙하. 초강봉. 빙하. 아무런 전화. 이거 내 피 아니야? 황금. 황금. 빙하. 먹어봤자. 디펙트. 디펙트. 희귀. 먹어볼게요. 뭐. 빙하. 강화. 하는 건 좋지만. 탐색이 제일 좋긴함. 희귀. 희귀. 세 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퍼. 희귀. 찐쇼. 아이,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마십쇼. 오한. 육성 발견하면 육성 줘야지. 희귀. 오한. 와필 아이시. 냉정함. 아, 근데 어둠도 생각보다 괜찮겠네. 이러면 괜히 저장 우승으로 했네. 딸기. 이러면 괜히 저장 우승으로 했네. 희귀. 이것이. 버퍼다. 맹고. 냉정함. 냉정함. 어. 신성. 자가수리. 신성 개사기네 지금. 파지직을 지울까? 파지직을 지울까? 아니다. 파지직은. 택 관리할 때 필요하니까. 수비가 지금 필요 없구만. 아이, 기껏 세 장 합쳐서 지울려니까 좀. 아깝네. 잉크병. 이거 빨간 맛인데. 버퍼 있어도 좀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덱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아서. 냉정함. 폐허. 꺼도내기. 폐허 좀 풀려라. 폐허를 풀어야 한다. 어디있지. 주어촌. 하아앗. 하아앗. 제이홀를 볼 수 없을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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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벽하기 어 탐색이다 제어에 미쳐라 탐색이다 빰빰빰빰 뜬뜬뜬뜬 또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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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쓰기도 애매한데 또래롱 또래롱 디리리리리리 왜 이런거만 나와 편향 먹으면 나중에 아니 근데 진짜 미션들이 흥미진진해서 잠을 못자겠어 적당히 좀 해요 제발 응 아니 근데 DTS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저거 계속 업데이트 되는건가 합방하는 느낌인데 이즈편향 집어넣고 파란색 합쳐가지고 써지 먹자 죽어버리렴 딥러닝 딥러닝 기술 너무 무섭네 나중에 인공지능 증가로 나와가지고 아니 나 잘리겠다 커피 커피는 근데 망치라서 좀 그럼 오코덱 오코덱 오코덱은 풀어나가기 편할 것 같아 인공지능 인공지능 서터리머 빅데이터를 통해 개꿀잼 드립을 어 황금 냉정함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자 여기 보상입니다 자 여기 보상입니다 냉정한 뭐지? 굴 굴 굴 오한 코어 서지 코어 서지 빙하도 풀까? 한 번에 쭉쭉 한 번에 쭉쭉 다 풀리네 조각 모음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탐색 탐색 먹자 탐색이 됐다 아이 뭐가 막 왔다갔다 하네 바쁘네 타격을 지우고 서지 서지 편향 아 황금 성능 기가 막히는구만 아 황금 성능 기가 막히는구만 이중시전 이중시전 강화도 못하는데 그냥 치울까 나 소주 까먹을 뻔 상의적인 인공지능 에너자이저 창공지능 보험으로 하나 넣어놓을까 창공지능 아닌가 덱파워 충분하면 안 넣어도 되는데 서지 편향이면 덱파워 충분하겠지 모자라겠어 설마 에헷 뱀 눈보라 발견하겠다 원하는 카드 넣을 수 있으면 역시 냉기가 제일 센 거 아닐까 걷어내기 페어 재활용 상점에 황금 카드 뜨네 게이득이네 조각 모음 페어 냉정한 황금 더 만들자 작은 하수인이라도 조각 모음 페어 조각 모음 페어 어 방금 탐색 근데 이제 황금 뭐 먹지? 이제 금카 먹을 거 있나? 전기 역할? 똥분열은 좀.. 그냥 탐색 계속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디펙트 방금에 왜 이렇게 필요한 게 없냐 그냥 탐색.. 아 버퍼 버퍼 페어 잡자 버퍼 띨을 만들자 아 안녕하세요 황금 카드 성능 확실해 보면 이걸 맞냐 드로움 안경 안녕하세요 와 위장 크림 오늘따라 위장 크림이 사기 카드 같네요 눈 보라 먹어야지 아니면 편향 페어 잡아놓을까 지금 상황이면 어 이중시전 강화 너무 좋다 지금 상황이면 힐링 카드 밸류가 너무 좋아 히트! 백년퍼즐 냉정한 페어 하나도 황금냉정한 강화를 하고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운빨겜 전장 운빨겜 쓸더스 두 운빨겜을 합쳐 새로운 운빨겜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작 킹시 시작 결국에 나중에 금칸은 쓸모가 있을 것 같은 황금색에 보면 황금 나오니까 결국에 다 쓰일 곳이 있을 것임 황금으로 황금을 얻으면서 페어가 다시 풀리고 칠 칠 칠 칠 루나나이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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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복검드 반복이 필요하긴 한데 강화를 못하니까 안집을래 아 왜 오른쪽으로 갔지? 왼쪽 갈걸 벤복 이제 보스에서 황금 페어 풀고 쭈루룩 다 푸는거지 오 레벨 5 어림도 없지 백분열 상상만 해도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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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편향 풀고 그러면 또 탐색 탐색 아니면 다시 시작 여기 보상입니다 리부트 결국에 탐색 미만 잡인데 디펙트 최고 아웃풋 탐색실 쌍망치 눈빛다 황금 행융암망치 노페널티의 코스 윽 머리가 뭔가 소중한 걸 쓸 잊어버린 느낌이야 어째서 다들 잊어버린 거야 냉정한 플러스 냉정한 플러스 클리셰 같은 것들 클리셰도 사실 재밌으니까 클리셰가 된거 같지 맨 처음 했을 땐 띵작이었던 거임 눈할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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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긴 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써즈 편향으로 방어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피로 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냉정함 흠 클리셰 조셰 아이씨 강어된거 다 날려갔네 한번에 쫙 들어오니까 좋네 초강 모음 합쳐야겠네 이거 약간 정리되는 느낌 좋네 열 세제 황금 다시 시작 여기서 황금 아 탐색 모아야지 뭐 탐색도 세장 모아서 또 탐색 먹고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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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하는 탐탐탐탐탐탐탐탐탐탐탐탐탐 댁에 이제 필요한게 뭐야 걷어내기 걷어내기 말고 다 필요없지 않나 메아리는 댁을 무겁게 할 뿐 암전 피로 풀 때 잘 갔네 평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황금 황금 냉전화 플래티넘 냉전화 다이아 냉전화 솔렉티넘 다이아 답은 뭐지 마스터? 아이고 세상에 미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냉정함 어서오세요 뜬 뜬 뜬 뜬 뜬 뜬 냉전화면 세 개면 되지 냉전화면 왜케 많이 나오나 아 세균 넣을꺼 신카드 강화하기가 쉽지 않네 쏠 이러라 이러라 부숴조라 음... 음... 댁 계속 불려도 못 잡지 아 근데 이거 좀 덱을 돌리는 게 낫겠네 거지 같은 네메시스한테 시달리기 싫어 방금 꺾어내기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자 여기 보상입니다 꺾어내기가 스킨 브란 다 전장하면 나만은 없어 재귀 플러스 필요한데 강화 안된거 짓고 황금 나오기 바라는건 좀 힘들거 같고 재귀가 플러스로 나오면 그때는 집어가자 생꽃 황금 귀를 황금 귀를 도박챗 잘 나왔다 어차피 탐색있긴한데 황금 귀를 어떻게 이거 재귀 없으면 슬라즈마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 도박챗 부벼파기 플러스 나도 아이씨 소주포백 아이씨피 탐색 아이씨피 탐색 아이씨피 탐색 아이씨피 탐색 아이씨피 탐색 아이씨피 탐색 터마다 이중시점만 쓰면 되겠다 앗 이손질 이걸 잡네 어둠이 진짜 세긴 세다 우벼파게 하나 더 넣고 어둠을 버릴까? 그냥 냉랭랭 후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하는게 눈앓히기까지 결국에 걷어내기가 하나 더 있는게 훨씬 나을텐데 네메시스 네메시스 터마 터보 컴파일드라이버 광선핍 쓸기 터보 써야될거 같은데 걷어내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건데 터보 컴파일드 터보 컴파일드 데이크닉색 오온줄을 내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짜증 유발하는 모빙. 양초 감정해둬. 안녕하십시오. 카드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 사실 필요 없는 카드가 좀... 덱에 들어가긴 했는데... 괜찮아. 지금... 덱 2개가 합쳐진 느낌인데... 덱을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제 귀가 없어가지고 와 멤버십 카드 소주라서 포션은 볼 거 없고 171이면은 사는 게 소능해 제거 하나 하고 전등 살 돈이 되나 제거 하나 하고 전등 살 돈 딱 되네 닷은 못 사고 뭐 지우지 지울 게 없어 수비 지울까 근데 수비 지우면 아 소수 아 소수 서순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순이 아닙니다 순서 내가 순서다 네이그병 냉랭랭랭 싸냉 편향 두개 넣고 밀집박 땡길까 오예 아 걔 또 제만네 버퍼는 필요 없어 쓸데없다 이 말이야 빙하도 필요 없고 어둠도 필요 없고 이중시전도 필요 없고 이중시전도 필요 없고 이중시전도 필요 없었다 보컨을 근데 뭐 맞아도 한 건 없으니까 안 나왔다 심지어 안 맞았네 공허군주 디렉트 공허군주 디렉트 솜 150의 효과 황금공허법 와야겠네 공공공공 사공 앗 드루 3장이 딱 오벌카드 덤에 있네 임 완벽조차 넘어선 영웅책 따지고보면 시작할때 타격수비 두장씩 지우고 간거니까 미션 성공 아 보통의 시청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등 했으니까 10골드 받았네 1골드당 100원 감사합니다 아니지 천원이지 더하기 빼기 잘 못함